1. 업이라는 것은 총 6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동사에서 사용하는 업, 파리글 업은 총 6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는요,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되게 쉬워요. 쭉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어떤 것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증가하는 것,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어프로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정상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어프로치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업, 사탄, 바로 어피어에 대해서 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산을 오릅니다. 그러다가 쭉 정상으로 이제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 6시가 됐어요. 자, 태양이 올라오죠? 자, 태양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하고 있죠?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아, 업이라는 게 어피어에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뿅 하고 나왔죠? 자, 이렇게 없던 거에서 뭔가가 뿅 나오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뭔가 뿅 나오잖아요? 이때 느낌이 바로 업입니다. 어피어된 거죠?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 블랭 캔버스예요. 아무것도 없죠? 거기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견을 이렇게 내는 거죠. 뭐가 딱 생겨났잖아요? 어, 요와 같은 것도 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의 느낌이에요. 자, 업의 그림. 자, 태양이 올라오는 것. 이렇게 뭐가 뿅 나오는 것. 이렇게 어디다가 요걸 만들어내는 것. 요런 느낌. 이게 바로 뭐다? 업의 네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쇼업, 팝업, 턴업, 크랍업, 스프링업, 컴업, 컴업, 쿵업, 위퍱업, 메이크업, 컴업윗. 자, 요런 구동사들이 있습니다. 요런 구동사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쇼업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죠? 쇼업의 느낌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없던 거에서 어때요? 쭉 나왔죠? 쇼업한 겁니다.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finally showed up. 그는요, 마침내 등장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없던 사람이 이제 나온 거예요. 턴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턴업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친구가 뭘 찾고 있죠? 예를 들어서 키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를요, 막 찾다가 키가 어때요? 뿅! 없다가 딱 등장한 거예요. 보세요. My loose keys finally turned up under the couch라고 나왔죠? 내 잃어버린 키들이 finally turned up 나왔습니다. Under the couch. 없다가 딱 나온 거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턴업이라는 표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 스프링업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스프링업.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죠? 없던 것이 쭉 올라오고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프링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이라는 것은 느낌이 뭐냐면요. 어떤 용수철이라는 말도 있어요. 뿅! 튀어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스프링이라는 게 겨울에서 봄이 되면요. 이 겨울의 만물이 다시 소장하죠. 꽃도 올라오고요. 그다음 싹도 나오고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스프링이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어요. 봄의 의미인데 이 봄의 느낌이 없었던 것이 올라온다는 느낌도 봄에서 알 수 있죠. New flower in the pot sprang up. New flower. 새로운 flower가 in the pot. 이걸 pot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스프링업. 쭉 올라오는 거니까 스프링업을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다음 come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얘를 통해서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이거하고 매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t make it today. 아, 오늘 못 갈 것 같아. 참고로 make it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I can't make it today. 아, 오늘 못 갈 것 같아. 이런 느낌입니다. Something just came up. 뭔가가 just came up. Something just came up.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Something just came up이라는 것은 아, 뭔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요. 일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come up이라는 게 그런 상황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crop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crop up이라는 것도 아까 전에 show up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작물을 우리가 crop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산을 사용될 때는요. 이것이 경작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op up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뭔가 없다가 그것이 탄생하는 느낌인데요. 예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야, 얘가 좀 기네요.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always a good idea. 좋은 생각입니다. To have a backup plan. Backup plan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plan A가 진행이 잘 안 될 때 그거에 대해서 backup plan이라고 하죠. plan B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plan B를 backup pla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s always a good idea to have a backup plan. 자, plan A가 잘 진행이 안 될 때 plan B가 있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In case.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 technical issues crop up. 그쵸. 기술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죠. During the presentation. 자, 우리가 presentation 하다 보면 중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technical issue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준비해서 우리가 backup plan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crop up하다라는 것은 이슈가 내가 예상치 않았던 이슈가 어때요? 갑자기 불쑥 나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crop up.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cook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cook up이라는 것은요. 느낌이 뭐냐면요. 자, 없던 음식을 막 해갖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et's cook up some pasta for dinner tonight. 어떤 느낌입니까? 파스타. 오늘 저녁에 자, 이렇게 하다가 야! 오늘 그냥 빨리 음식 빨리 만들어 먹어 먹어보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Let's cook up some pasta for dinner tonight. 사실 업을 빼도 문제는 없습니다. I'm cooking up some idea. 요건 느낌이 뭐냐면요. 뒤에 아이디어가 나왔으니까 어떤 음식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cook up하다라는 것은요. 아무런 어떠한 아이디어가 없다가 그것을 막 해서 아이디어를 빠르게 한번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I'm cooking up some idea 라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윗업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윗업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윗이라는 것은 동작입니다. 이렇게 채찍을 때리는 동작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윗크림이라고 들어보셨죠? 유화 같은 걸 사용해서 쭉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쭉 거품이 나오면서 윗크림 같은 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윗업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I whip up a quick sandwich for lunch 라고 나왔죠? 그래서 없었던 걸 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런치를 위해서 점심에 quick sandwich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빠르게 만들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윗업 메이크업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얘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made up a story about my experience 나는요 Made up a story 스토리가 나왔죠? 자, 그러면 느낌이 뭐냐면요 메이크라는 것은 만들다라는 건데 메이크업이라고 나왔으니까 없었던 거에서 빠르게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I just made up a story about my experience 나의 경험에 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Come up with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e up이라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오는 건데요 그것이 없었던 것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보도록 할게요. I need to come up with a plan for the weekend 나는요 Come up with a plan for the weekend 이번 주말에 뭐를 할지 그 계획에 대해서 어때요? 빨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아이디어를 플랜을 빨리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보통 많이 나오는 것이요 Come up with a plan 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그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것이 Come up with an idea Come up with an idea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 라는 표현이 Come up with an idea 라는 표현이 됩니다. 룩룩 English 자, 리캡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up은 바로 뭐다? appear 어떤 것이 등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다 창의적 어떤 것을 크리에이트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up의 네 번째 의미 appear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구동사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예문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다섯 번째 up의 다섯 번째 의미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상에 도달하게 되죠. 정상에 도달했으면 뭐예요? 완성한 거죠. 그래서 이 완성의 의미인 up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